으 으 으 으 으 오늘 뭐 중계로 해야죠 중계 으 으 으 으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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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들고 가는게 문제겠는데 오는 날이 날이니깐 너무 꽉 찼네 그리고 또 하키스로 꽉 찼네 attention 내 Expansions entered 엌 내내 만들어 Grocer 정신이 너무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